방북 48카운트에 퍼워드 엔스리 태그는 2번이고요. 리스탄트 1번이 있어요. 첫 번째 태그가 2월 끝나고 6시에서 3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3월 36카운트하고 9시에 오시면 리스탄트 두 번째 태그는 7월 끝나고 9시에 오시면 3카운트 퇴근을 있어요. 자, 1번 스테트 타급 대한번호, 1번에서 18, 4 전에 18, 2번가의 18, 2번째 세그, 3번째 세그, 2번째 세그, 3번째 세그, 3번째 세그, 3번째 세그, 2번째 세그, 3번째 세그, 2번째 세그, 1번째 세그, 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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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기, 텔리클 스테이크 세번째 스텝, 그리고 네번째도 위로 스텝 그래서 이번에는 사베이크 다음 섹션, 왈츠 박스 스텝 외발 허리, 오른발 살기 오른발 백, 오른발 백 오른발 살기, 오른발 돌 다음 섹션, 8배 1편에서 7시간을 사다보고 크로스 그대로 오른발 백, 오른발 백 오른발 백, 사인으로 보시면서 8배 1,6시 보시고 다시 8배 1,4시간을 보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다음 섹션은 베이직 스텝하면서 왼쪽 어깨를 위로 스텝 오른발 백, 오른발 백, 오른발 백 오른발 사인으로 모시고, 오른발 포수 1,2,3,4,5,6 1,2,3,4,5,6 정대는 반복입니다. 왼쪽이 2,3,4,5,6 1,2,3,4,5,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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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